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고 실수가 절로 나오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연들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국제 로맨스 사기를 오지게 당해서 돈 1억 1천을 홀라당 다 날렸지만 우린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끝까지 우기며 정신 승리를 하는 전문가 아저씨. 언제? 제가 지금 미국 여군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정착금을 보여주면 며칠이나 지나야 비자가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약 3개월 전부터 미국 여군과 사귀고 있는 평범한 밀리터리 덕후인데요. 지금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질문글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여친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 그때 첫 만남을 가지고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바로 만나자마자 결혼까지 할 생각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 반드시 여친의 소득 증빙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아둔 돈 8천만 원을 전부 다 급히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 비자가 안 나와서 왜 이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친 본인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려면 약간의 기간이 좀 더 오래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더 빠른 비자 즉 당장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줬어요. 며칠 전에 보내줬는데 이거 비자 언제쯤 나오는지 아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평소에 서든을 오지게 좋아한다는 38세 사람꾼 형님 아까 꽁꽁 유튜브 보고 성지수를 내왔습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얼른 내공 200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뭐 뭔가 더 터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3번 저기요. 질문자 오빠 저도 얼굴 이쁜데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딱 3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결혼 가능해요. 아싸 4번 성지술래 왔습니다. 얼른 후기 좀 써주세요. 5번 아니 이 사기 10년 전에도 있던 건데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네. 우와 되될까요?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꾸준히 이런 사기도 치는 거죠. 그냥 이것들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하나 걸리면 아싸 가오리 하는 거고 행제 맞은 거지. 2번 이런 유형의 사기 사건 22년 이게 2년 전 사연입니다. 올해만 벌써 8건이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했어요. 7월 기준으로 8건 당한 거죠. 여하튼 지금 이 사람도 1억이 넘는 돈을 사기 당한 건데 이건 아예 해결책이 없어. 너무 불쌍해. 대댓글 질문 작성자입니다. 뭐? 사기라고? 그래서 증거 있습니까? 와 이 작성자 이제 보니까 진짜 개바람이네. 믿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지식인의 글을 왜 올리는 거야? 1억 4천 야 부디 억으로 주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부럽냐? 부럽냐 이랄지 끌끌 야 그게 부럽겠냐 아니다 그래 그 미군 여자는 좀 부럽네 1억 2천 완전 개꿀이잖아 끌끌끌 끌끌 이딴 그지 같은 게 부러울 리가 있겠냐 아니 지금 남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데 끝까지 못 알아 처먹고 정신승리 대단하구만 어이거 오반 아니 사귄지 이제 3개월 거기다 지금까지 아예 만난 적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또 애초에 미국인은요 우리나라 한국에 90일 동안은 비자 없어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실존하는지도 모르는 그 여군이 질문자를 만나고 싶었다면 이미 벌써 왔겠죠. 3개월 노력해가지고 1억 1천 땡겼으면 진짜 쏠쏠하네 아마 그 사람은 그곳에서 집 한 채 샀을 겁니다. 질문자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연락 무시하세요. 되 됐으니 여친에게 물어봤는데 미군은요 미 국방성에서 군인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갈 때면 따로 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 밀리터리 전문가예요. 웬만한 총기 무기 그런 거 다 압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만난 적 없다고 결혼도 못 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오히려 외모가 못났다는 이유로 나를 대놓고 막 어? 무시하던 우리나라 여자들이 훨씬 아니 백배는 더 나쁘다고 얘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내 댓글 지도 외모만 보고 돈을 1억이나 꼴아 쳐박았으면서 한국 여자들은 사람 외모만 본다 이러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2번 본인이 바보 똥망청이 국제개혁을 하는 걸 정말 끝까지 인정 안 하니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지 저희 아내가 지금 미국에서 여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여군으로 근무 중이고 제가 휴가 요청을 해서 정말 어렵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민국 사무소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 5천만 원을 지불해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은 나중에 아내가 다시 떠날 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당장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또 신불자인 제 상황에서 대출도 불가능하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번 이 아저씨 돈이 있었으면 벌써 당했겠군요. 차라리 신불자라 다행이다. 헐 이거 사기예요. 그냥 버리세요. 2번 아내라고? 근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이거 100% 사기니까 아예 상정도 하지 마세요. 아저씨 3번 딱 봐도 사기당하고 있는데 부부라고 하고 자빠졌네? 벌써 마음속에선 자식까지 열어놨겠네? 어이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지 SNS로 만난 외국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국 여군이자 다 미국 여군이야. 지금은 시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연락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고 서로 마음 정말 잘 맞고 대화도 되게 잘 통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로맨스 사기 이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조심을 하면서 의심도 되게 오지게 많이 했는데요. 이젠 점점 믿음이 가요. 조만간 근복무가 끝나는데 그때 한국에 와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미국 재정에 대해 신뢰를 전혀 못하고 보안상이나 근부대에서 의심하고 시간을 못 맞춰서 자기 회계사한테 이메일을 못 보냈다 이러면서 자기 개인정보를 주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계좌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대신 저한테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군사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개인정보랑 계좌를 줬는데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미국 은행이 맞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 올렸는데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혹시 이런 것도 로맨스 사기 수법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로맨스 사기 스캠 이거 저도 안 당하려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이 사람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저도 이 여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100% 진심인데 지금은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감정 소비하는 것도 너무 그지같고 그래요. 이 여자가 준 개인정보와 계좌 확인해봤는데 모두 동일해요. 혹시 로맨스 사기 중에 이런 수법도 있습니까? 이메일 보내달라, 결혼, 연애 전제로 돈 보내달라, 기타 등등 돈 보내달라 이런 거 일절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봤거든요. 돈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자기랑 대화를 주고받는 거 여기에 더 집중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좀 더 진중하게 다가가도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아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직도 이런 낚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네 헐. 더군다나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안다면서. 쓰니 얼른 정신 좀 차려요. 이거 100% 사기야. 사기꾼들도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안 섞고 안 믿는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한 계좌랑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사기꾼은 스스로 사기꾼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사기꾼임을 증명하게 되죠.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여군. 웃고 갑니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헉 채택 감사합니다. 이 사람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왕 채택 받았으니까 받은 콩은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끌 끌 끌 끌 끌 헐 그래도 한 사람 인생을 제대로 구하셨네 일단 그래도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 번째 쓰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긴가민과 의심을 하던 차에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고 어쨌든 안 당하는 거니까 다행이죠. 첫 번째는 주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거 좀 검색해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도 저도 최근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런 연락이 왔어요. 텔레그램으로 갑자기 미국 외국의 서양인들 예쁜 퍼사 해가지고 헬로우 하면서 말을 걸어요. 걔들 공통점이 그거였습니다. 이 번호 내가 알던 사람 번호인데 혹시 그 사람 맞느냐 옛날에 한국에 갔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사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내가 이 번호를 쓴 게 20년 넘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쓴 번호가 이거니까 1년 뒤에. 뭐 7년 전에 한국을 다녀갔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네 일은 뭐 예를 들면 영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맞다고 했어요. 아 맞다고. 와 그거 기억난다고. 잘 지냈냐고. 자기가 한국에 온다면서 다음 달에 가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아 나 지금 부산에 있는데. 빨리 오라고 빨리. 이걸 같이 놀아주면서 이걸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히키코모리처럼 밖에 아예 안 나가고 자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탁 건드려도 손을 쭉 뻗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알면서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기는 당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그 전에 사기치는 이 새끼들부터 벼랑마저 쳐 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